ROI가 제가 보기에는 최소 1000% 아마도 만에서 10만 퍼센트 정도는 나올 거거든요. ROI가 정말 높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안 들어오시면 그건 여러분들의 손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가완국입니다. 저는 이번 영상은 가완국과 함께하는 부자되기 프로젝트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찍습니다. 왠지 2023년이 퀀트의 해가 될 것 같거든요. 할투의 목적은 구독자 돈 벌어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2023년 상승장의 퀀트로 돈 버는 법을 계속 공유해 드릴 겁니다. 드디어 2022년 재미없는 하락장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미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퀀트 전략을 가르치는 코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2023년에 이름을 바꿔서 강원국과 함께하는 부자되기 프로젝트라고 새로 명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미 2022년에 유료 회원들 대상으로 수십 가지의 전략을 공유해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2022년에는 그런 전략들을 다 배웠는데 아마 돈을 대단히 많이 버신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이 워낙 안 좋았거든요. 그러나 퀀트 전략을 통해서 선방하고 손실을 최소화하신 분들은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원래 이런 장에는 마이너스 60%, 80% 털리시던 분이 6%나 8%밖에 안 털리면 엄청나게 선방한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022년인 버티기 1년이었더라면 23년에는 아마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꾸준히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강원국과 함께하는 부자되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런데 이게 또 유의미한 이유는요. 직접 저랑 소통이 가능한 채널은 당분간 이 프로젝트밖에 없을 겁니다. 그전에는 제가 러닝스폰즈, 터틀캠퍼스 이런 데서도 한 12시간짜리 강의를 하고 이런 거 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많이 줄일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소통 가능한 채널은 이 채널이 유일할 겁니다. 일단 저는 이거를 하면서 매주 수요일 라이브를 하거든요. 매주 수요일 라이브를 하고 거기서 질의응답을 합니다. 질의응답이 보통 한 20개 먼저 들어오고 그리고 제가 라이브를 1시간 반 동안 하거든요. 보통 한 20분 정도는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하고 그리고 한 20분 정도는 질문을 답변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즉흥적으로 채팅방에서 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요. 거기는 정말 별의별 거를 다 여쭤보십니다. 퀀트적인 거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부터 자산배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초보틱한 질문들 별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모임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방도 운영 중입니다. 여기서 제가 실시간으로 참여하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 들어가가지고 질문 있으면 답변해 드리고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일단 2023년에는 제가 있는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해서 돈을 버는가 이거에 집중을 할 건데 2022년이 기초를 다지는 해였다면 2023년은 맞춤형에 집중을 하거든요. 맞춤형 퀀트. 일단 제가 라이브를 매주 한다고 했는데 1주차, 3주차에는 참가자들의 실제 전략과 자산배분을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럼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를 다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A라는 특정 수강생이 이런 식으로 자산배분을 짜고 있다. 그러면은 일단 직접 한 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게 좋냐 나쁘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가 솔루션을 내려드리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포트폴리오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이 중에서 분명히 내 포트폴리오 비슷한 포트폴리오가 들어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막 팩포가 날릴 거거든요. 아 이 포트폴리오 괜찮은데요? 이렇게 계속 하세요. 또는 정신 차려 인마 너 이제 뭐하고 있니?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배우고 분명히 배우는 것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모든 수강생 포트폴리오를 다 다루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도 라이브 할 때마다 몇 개씩 계속 다루거든요. 그러면 케이스터리를 계속 쌓이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아 나도 비슷한데 이건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아 나 좀 정신 차려야겠네. 이렇게 이제 배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맞춤형 지도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퀀트라는 게 사실 20% 기술 80% 심리입니다. 솔직히 퀀터에서 통해가지고 전략자는 건 되게 쉽거든요. 네 전략자는 건 되게 쉽고 백케스트하는 것도 엄청 쉬운데 근데 그거를 실제로 돈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20%만 기술이고 80%는 심리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2주차에는 보통 대표적인 투자 편향 그리고 그런 걸 다루는 거 이런 거를 주로 분석을 할 겁니다. 물론 퀀트 전략을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일단 투자 심리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출 거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 달 한 권씩 책을 읽는데 1월에 읽는 책은 이 책입니다. 개미는 왜 실패에도 부족하고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하는가. 이게 엄청나게 좋은 투자 심리 책이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읽고 이거 읽으면 아씨 이거 나잖아. 왜 나랑 이 사람은 똑같은 거지? 아 야 대박 나는 똑같은 편향이네. 이런 거를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거 좀 토론을 하고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4주차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심리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퀀트 전략도 하고 그리고 그때그때 시기성 있는 이슈도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런 분들 꼭 계시잖아요. 아 지금 페드가 금리를 올렸는데 또는 내렸는데 이게 투자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슈들이 종종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들을 매우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소개시켜 드리고 이런 거를 제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투자라는 게 기술만으로는 절대로 수십억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단단한 심리 그리고 실천이 같이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쵸 일단 그 퀀트 전략이라는 거는 사실 뭘 해도 돈을 법니다. 뭘 해도 이제 돈을 버는데 실천이 문제입니다. 실천이 될수록 많은 맞춤형 참여를 위해서요. 이번 강원국과 함께하는 부자되기 프로젝트는 수강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이 다 차버리면은 수강 신청하다가 휴학 신청하다가 엄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퀀트 전략을 어떻게 만들고 무슨 논리이고 뭐 이런 거를 심도 있게 배웠다고 하면은 2013년에는 이걸 어떻게 실천해서 수학을 얻는가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가르치를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 그럼 나 22년에 이거 안 했는데 아씨 그럼 나 투자 전략도 모르는데 기초도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22년에 가르친 자료가 다 남아 있거든요. 라이브 자료도 남아있고 제가 만든 영상 ppt도 다 남아있고요. vod 자료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그냥 강원국과 함께하는 부자되기 프로젝트로 들어오시면은 됩니다. 이 프로젝트 들어오시면 여러분은 절대로 후회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roi가 제가 보기에는 최소 1000% 그리고 아마도 만에서 10만 퍼센트 정도는 나올 거거든요. 이거 배운 다음에 내가 매년 몇백 몇천만 원을 더 벌 것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roi가 정말 높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안 들어오시면 그건 여러분들의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런적으로 이 영상 되게 유익했네요. 동의하시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율을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